자, 테일즈 오브 베스페리아 리마스터 시작해보자 아니요, 이거 PC판도 나왔습니다 자,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초기 설정을 진행합니다 피시판이 아마 다이렉트 게임즈에서 사면은 지금 세일을 가지고 5만원 안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에어 룩을 사용해, 브라스티아는 화, 물,光,繁栄에 있는 것이 필요한 모든 것들은 오늘까지 저희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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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외집시각 나올 거예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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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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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게 코어 같은 게 약간 그 배터리 같은 건가 보네요 자, 유리의 귀족관 자, 여기 이쪽이 몰디온가? 그 귀족의 저택인가봐요 뭐 그렇겠지 뭐 뭔가 사람의気하이가 없네 그 외에 도착할 수 없는 곳이 없나요? 그 외에 도착할 수 없는 곳은? 그 외에 도착할 수 없는 곳이 없나요? 흠흠 자, 일단 왼쪽으로 한번 가보자 어? 아잇? 여기에서 들어가야 돼 이게 걸리겠죠 당연히 음 열리지 않나? 어쩔까 어? 코 인거같은데 어이! 사라졌다 이게 신작이니까요 나간다 뭐해 이 생기다 만눙은 뭐야 이... 딸... 딸... 땅딸보는 으르 밑에 구아 보코라니 僕じゃないのだ 逃げようとしてもそうはいかないのだ 逃げてるように見えるか? はあ、だから出世を見逃すのか な、なんという暴言か? 取り消すのである 全国を撃つのだ この方が手っ取り早くていいか 戦闘トリオル アデコールは下がっているのだ キシダンの名誉にかけ ここは私が いや、キシダンの名誉は 私が守るである キシダンは下がっているのである 二人はまったらないである キシダンはお前だろうが キシダンはお前だろうが いいや、私が上司だろうが 私が上司だろう そんな風に取り合いされるのは 光栄だけど 移動くらい満足にしろよな 私が上司だろうが イチョンを通る キシダンは カメラを持っている キシダン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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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ユニューステ、キシダンは キシダンは 괜찮으세요? 저의 정치입니다! 왜 또 지들끼리 싸우고 지랄이야? 괜찮아요! 저의 부카입니다! 한 발을 맞춰서 해놔야만 알아냐라... 자 이렇게 파기시 자동으로 전환됐다 자 이제 방어 튜토리어링 있구만 자 네모로 방어 어? 수신검? 야 발음 조심해라 어 자 엑스로 기술 마법 공격 창파이 자 일반 공격 후 기술 마법 공격으로 연계가 이제 테니즈 시리즈가 원래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되게 어 연계가 좀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하더라구 오일을 먼저 써도 되질 않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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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 그 그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록티스 같은 거랑 유리랑 비교하면 슬프지 록티스 같은 거랑 유리랑 비교하면 슬프지 야 너 잠깐만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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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랭이에 뭘 된 거야? 뭘 갖다 대는 거야? 어? 그.. 부탁드립니다. 이 분이 브라스티아가 들었으면 부서지 않으면 그 분이 있던 분이 났다. 이거야... 이건 그녀가 있는 그녀여 아시겠다고 말하자면은, 이건 이 분이 절차적이야. 뭐래? 하하하하하. 아니 너 별로, 나 별로 너랑 놀고 싶지 않아 제발 가자 그냥 가줄래? 아니 그러니까 그냥 가 심리 흠 何かを不落の貴族の館だからすんごいお宝を盗んだわけよ 知ってるよ 盗賊も捕まった逃避も戻って来ただろう いやそこは貴族のメンツが邪魔をしてってやつでない今館にあるのはゴンソクよ バッカーナ ここだけの話な 漆黒の翼が目の色変えてアジトを探してんのよ 例の盗賊ギルドか おとなしくしてろ もうすぐ食事だ うん うん 自分で考えるのか おっさん暇だな おっさんひどいな おっさん傷つくよ それに嘘ってわけじゃないの 世界中に散らばる俺の部下たちが必死に集めてきた情報でな 本当に面白いおっさんだな じゃあの道は蛇試しに質問してよ 何でも答えられるから 海賊ギルドが沈めたお宝か 最初の地に住むケンジンの話か それともそうだな それよりここを出る方法を教えてくれ 何したか知らないけど 10日もおとなしくしてれば 出してもらえるでしょ あの犠牢… あの犠牢園屋は.. オリジオで何よりходだそう 中の住宅で渺いたお宝くなっちゃまうよ あの犠牢とか壊れていたあなた みんなに何になってるのかな あるしないってないです あの情報は持ってないわ 情報は持ってないわ オルディオの奴もどうすっかな もうディオって オスピオの 極術都市の天才魔導士のおたく関係 あったの 知ってるのか おっ知りたいか 知りたければそれ相応の報酬をもらわないと 学術都市アスピオの天才魔導士なんだろう ごちそうさま いやいや違う違うって 美食ギルドも長老なのだ いや待てそりゃああれか ん? もうやどこや? ん? いいところだったんですがね 早くしろ 気師団長アレクセイが何だって 気師団長 大変だ アレクセイ서 이름이 セレゲイ이었으면 참 놀랐을거야 何の言い? 気師団長 気師団長ジキジキなんて おっさん何者だよ 女神像の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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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女神像アレクセイ 何をしている? 何をしている? はいはい ただ今行きますって 女神像の下 감옥에 갇혀서 그래도 군대밥이 더 거지같지 않을까? 아 뭔 소리야 이 세계관에서는 감옥밥이 더 맛이 없나 보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애플구미 애플젤리 아 네 감사합니다 의외로 정직하잖아 그렇답니다 이게 세이브 포인트일텐데 세이브 포인트는 여행자의 기록을 수집하고 있는 마도사가 마을이나 숲에 남긴 고등술식입니다 그렇답니다 빼앗겼던 짐을 되찾았다 아니 잠깐만 조심스레 가려고 했는데 바로 걸렸어 이러면 대체 왜 조심스럽게 나온거야 알 수가 없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지랄님의 제공이 지랄님의 신고가 지랄님의 신고가 상향이 지랄님의 신고가 철순자리